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오늘 스마트폰 관련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관련 기간 동안에 상당히 역성장까지 했는데요 어떻게 접근하면 좋겠습니까 스마트폰 관련 섹터도 코로나 19 이후에 여러 가지 또 격변이 이루어졌던 섹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이쪽이 올해 초에도 살아날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논란이 많긴 하겠지만 그래도 하반기 이후에는 어떤 변화를 좀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쪽도 지금 변화가 나오고 있는 흐름들이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중국에 대한 수요가 회복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변화를 그래도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게다가 또 OLED 쪽으로 탑재되는 여러 가지 IT 기기가 늘어나면서부터 거기서 나오는 어떤 교체 수요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는 부분들 그리고 또 AR이나 VR 기기와 함께 또 폴더블폰까지도 성장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팡의 전반적인 성장 기대에 대해서도 계속 눈길이 가지 않겠느냐 라는 쪽도 한번쯤 확인이 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종목 하나 이렌텍이라는 회사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휴대폰 부품이라든가 배터리 팩 그리고 또 케이스 같은 또 메탈 플라스틱 모두 다 하고 있는 쪽인데 충전기까지 하다 보니까 스마트폰 관련된 쪽에 어팡이 살아났을 때 가장 또 성과를 낼 수 있는 회사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KTNG 쪽에 들어갔던 관련용 전자담배 이쪽에 디바이스를 공급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양적인 성장들이 작년에 충분히 실적에서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쪽에서 또 잘 만들고 있는 쪽이 앞으로 성과를 낼 수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배터리 팩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AR, VR 기기 쪽에서도 소형 배터리 팩에 장착된다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은 쪽인데 아무래도 삼성 쪽에 대한 변화가 기대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의 소형 ESS라고 하는 특히 가정용 ESS죠 이쪽도 앞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대표적인 흐름들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게다가 또 인도에 투자한 공장 쪽에서 이 모빌리티 쪽에 성과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변화 기대감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작년 영업익이 798억, 거의 800억대 가까이 성과를 냈는데 125% 정도 성장을 했고요 이쪽이 올해에도 추가적인 업사이드를 더 끌고 갈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시총이 3,700억대 정도로 보여지고 있는데 실적 대비 저평가가 뚜렷한 모습들 쪽에서 변화 흐름들은 나올 수 있겠다고 바라보고 있고요 따라서 작년에 나왔던 흐름들 대비해서도 주가가 여전히 부진하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성과를 냈었을 때 적어도 다음 제한권이 있는 1만 8,500원대 정도까지는 목표가를 가져봐도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만 3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터리 팩 전문 제조업체 이렌텍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배터리 팩 시장의 성장에 대한 가능성 투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은 반정민 소장님 소장님께는 게임주 관련돼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가 얼마 전에는 중국의 판호 발급과 관련해서 기대감이 있었고요 이제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좋게 접근을 해도 될까요? 사실 게임주들이 중국 판호 발급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오르긴 했지만 이제 좀 어느 정도의 시작 단계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문체부 K컨텐츠 수출 선도하는 게임 수출 지원 강화 방안을 좀 논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 이게 지금 현재 3차 회의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당시 때 게임 본부를 비롯해서 넷마블, 넥슨, 카카오 게임즈 등이 좀 참여를 했거든요 이게 22일입니다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 관련된 기업들을 좀 더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나온 내용들 중에 하나가 국가 간의 교류 협력과 해외 게임 전시에 참가 지원을 강화를 하겠다는 의견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정책 로드맵에서도 좀 더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참가 지원에 관련된 강화 의견에 대한 의견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게임과 관련된 정책 로드맵이 확실하게 발표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 논의로 인해서 이 게임 관련된 로드맵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최근에 정부 정책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 부각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었는데 아직까지 안 나왔던 그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이 컨텐츠와 게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어느 정도의 준비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종목은 넥슨게임즈라는 기업이고요 이 기업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기업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게임으로는 그 V4 그리고 블루 아카이브 서든어택 등이 있고요 2022년 연결 영업이익이 51억 원 그래서 전년 대비 흑자 전환을 했던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매출도 109% 이상 증가를 했고 수익 역시 흑자 전환에 성공한 기업이기 때문에 재무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재무적인 흐름들이 굉장히 좀 좋아졌던 이유는 넥슨GT를 흡수합병하면서 매출 증가와 이익구조 개선에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팀전술게임 등의 신작 3종이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재무적인 기대를 좀 더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지난 20일 중국 판호 발급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블루 아카이브가 판호 발급을 받았던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외자 판호와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도 넥슨GT를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최근에 중국과 관련된 게임 판호 발급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정책적인 기대감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넥슨GT를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술적 분석으로서도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은 없고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는 점과 최근에 외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점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도 굉장히 매수로 하기에는 좋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로 좀 진입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4,700원 이하씩 그때는 손절을 좀 고려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게임즈 중에서 넥슨게임즈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